너에게 빠져들겠어 자꾸 반응하잖아 Oh yes 응 oh ah yeah 그래 넌 다가가겠어 넌 내 취향적여 Ace 내 앞을 지나가서 눈빛이 마주쳤어 스타일이 좋아 느낌이 좋아 다를게 없는 오늘 너 때문에 달아오른 오늘이 좋아 응 oh ah yeah 첫 번째 플랜 깜깜사 그동안 내 찾아 헤맨 남자 응 oh ah yeah 수많은 오처럼 잘 어울리는 너야 오늘이 올게 이란 말은 더 달려야 돼 응 두 번째 플랜 먼저 당기기 오 오 동공걸리는 초집 스탠바이 큐 아 시간 되면 차 안전할래요 yes 이런 건 어떤 것 같아 찾아야 돼 예수 다가가 이거 sub+, 익quare 말투는 애교 있게 말 보는 눈빛 응 오 아예 시간 좀 되나요 나 좀 도와줘 그쪽 되면 내 오감이 제멋대로요 그쪽 위에 꼭 없이 날린 미소에 콜린 버스터 울고 갈 당신이면 여자야 해도 믿음 안 한 피부 아예 넌 존재 자체 감탄사 철로 나네 응 오 아예 나도 모르게 따라오르네 오 예 응 오 아예 너에게 빠져들겠어 자꾸 반응하잖아 오 예 응 오 아예 그래 난 다가가겠어 넌 늘 취향적이야 에이 목소리도 눈부턴 너 네 모든 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난 오 예 지금 널 보면 나는 오 예 둘이서 오 예 두루루루루루루루루루 오 예 뜨거워지는 일 분위기 너와 나의 거리 우리 사이로 한 여자가 걸어왔땐 마침 그게 여자친구인 건지 아님 친군 건지 다가와 마마무는 계속 던져 오 마이 갓 오 예 응 오 아예 너에게 빠져들겠어 자꾸 반응하잖아 오 마이 갓 오 오 아예 응 오 아예 그래 난 다가가겠어 넌 내 취향적이야 에이 오 예 목소리도 오 예 눈부턴 넌 네 모든 게 오 예 목소리도 오 예 눈부턴 넌, 오 예 어허 머리붙여 바이크까지다 OH YEAH OH YEAH OH YEAH OH YEAH